앙구독띠, 앙따봉띠, 앙알림띠 쪼끔 잘하는 앙괴를 붙였습니다 웃어? 그래서 이렇게 4명이서 할거구요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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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오케이 야, 거기서 하는거야? 변, 조심하라고 변하고, 변하고를 조심하란 말이야 야, 니가 저기야, 니가 저기야, 니가 저기야 아, 저런 아, 샤이, 이리로 오, 샤이, 샤이, 저기 아니, 리스, 아 아, 니, 피언이가 여기 딱 일어나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피, 피언이가 여기다 밀어가지고 야, 나 왔는데가 남자리가 아아, 말하고 있잖아 야, 여기 피언이가 여기다 밀어가지고 내가 한 거야, 여기가 안 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어떻게 될랑가? 잘 모르겠네 흠, 히디야 잘 할 수 있지? 살려줘요! 으, 으아! 뭐라구? 아마요 아마요? 무조건 할 수 있다 우리는 와아 와아아! 와아! 와아! 오케이 지금이 기회야! 레이스 이겨! 히디야! 에?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모르겠다 아 몰라 모르겠다 히디 마음대로 히디는 뭐 잘하는거 없어가지고 뭐 맡길 수가 없네 아 이거 뭐야 히히 잘하는게 없대 이씨 아 뭐 멈췄다 아니 쌀이는 그냥 막 무식하게 가는건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돌진 저번에 돌진시켰는데 이번에는 어... 모르겠다 어 안 돼에에에 아아 아아 자아 뭐야 근데 내가 레이스 1등이네 지금? 네 뭐지? 다들... 다들 터지고 난리 안쓰는데 나 엄청 스무스하게 가고 있는데 나 갓치기만 치고 아 근데 이거 근데 황금사과 이거 뭐 먹지? 노치 황금사과는 아이... 아까워라 자아 늑대들아 일어나 아니다 아이 이 늑대들 이거 쓸모없네 안 일어나는 것 봐 늑대는 뭐... 넥대는 네가 쓸모없다고 안 일어나는거 아니야? 아아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달려 히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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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와아!! 티현아 너 갈 수 있겠냐? 저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히어로 포션 빨고 와...아 맞아 이거 맞아 레이스 할때는 상관 없어 나도 히어로 포션 나왔다 수고띠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랄키아하고 똑같은데 아씨?!뭐야?뭐뭐야?왜 떨어져 이거? 그니까 이거 히어로포션 빠니까 그런것 같애 그니까 뭔가 이상했어. 저기 한번도 뚫어진 적이 없단 말이야 히어로 포션 땜에 그러네 구꾸루 삐잉뽕 구꾸루 삐잉빵 구꾸루 삐잉뽕 삐잉빵 뽕뽕뽕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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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뭐여 시디님 같은 취미에요 나대지 마세요 어 무도가 때렸어 뭔 소리야 아 잠시만 가보셨나 너 널 때려 이상하다 난 모르겠는데 분명히 누가 나 겁나 세게 한 발 때렸는데 어 기분타지 못해 나 우은 진짜 없는데 지금 나이스 야 레이스는 이긴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맨날 위치 바뀌잖아 아이고 이제 여기 바꼈잖아 위치 그래가지고 나 이거 슬라임 위치 모른다 원래도 몰랐고 어 슬라임 위치 바뀌었어요? 슬라임 위치요? 슬라임 위치 안이 안 바뀌었는데 어 어 뭐야 이걸 떨어져? 어 TNT가 떨어지네 어 기아나 너 왜 내 앞에 있냐 저요 말했잖아요 저 운이 드럽게 안좋아가지고 계속 죽게 말했거든요 아아 아 렉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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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렉걸려 파쿠라 실패했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이건 죽었다 아냐아냐 뭐야 나 왜 스파포인트 안되있어 안돼 안돼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아 어 어 이렇게 많이 스파인되있으니까 레그 걸리지 아 아 아 어 어 뭐야 뭐야 아 나 아 나 나 아 나 나 아 나 앙 와 이거 뭐야 여기 제발 제발 아 잠시만 아 여기 뭐야 아! 이거 뭐야! 위치를 모르겠어 아 야만 치지마! 아아아아아아 뭐야!!!! 아아아아아 엘레이스 졌어 안돼! 아 진짜 이거 아 위치만 알았어 너 위치 아 이거 아 여기 맨날 맨날 tnt로 뛰는데 맨날 몰라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희대야 너 나무 있냐? 나무 있냐고 나무 있냐고 오 야 무한 있냐 무한 한 발 줘봐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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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다 있다 오 이걸 이렇게 한다고? 와 이런건 처음인데 준비 됐습니까 다 그러면 준비 시작 작전대로 해 오오 잠시만 오 잠시만 와 오 야 화사병 오 야 화사병 오 잠시만 여기 뭐야 으악 와 저거 화사 겁나 아파 저거 아 나 곡괭이가 없구나 흐흐흐흐흐 이리야 안돼 안돼 이리야 와 저거 겁나 텐데 으아아아 으아아 무빙 오케이 어 뭐야 왜 TPM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나 이거 신세서 곡괭인줄 알고 위로 올라가지고 막혔어 위에서 높은데서 때리려고 했는데 아 이거 전략 문제였다 이거 다 히니탓이야 아니 화사 한방에 죽었어 어쨌든 그랬구요 그러면 이제 좀 업데이트 드렸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진 사람은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은 럭키블럭 두배로 눌렸어요 저번에 5개는 너무 좌우가지고 그리고 이긴 팀도 두배로 눌렀습니다 30개 캐요 서로 두배로 업데이트 했어요 그나마 어느정도 숨통이 트였다 자 모두 드리겠습니다 기부 이 자식아 진행은 나야 오케이 그 어쨌든 숨통이 트였다 이런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럼 이제 럭키블럭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져가지고 기술도 못배우고 럭키블럭도 쳤고 이거 진짜 히디야 너 운을 믿는다 니 운 알겠냐? 아 그런 이상한거 뽑지 말고 빨리 계속해봐 어 이거 뭐야 이거 좋은거 아니야 아 잠시만 망했어 오 야 힐이야 아 카톡이 나왔다 아 이런거만 떠 나한테 토켓만 할 때 운 좋잖아 뭐야 갬피어 뭔 소리야 이건 다 달라요 아 얘 뭐야 좋긴한데 내봤네 아 진짜 전설이 나왔네? 그냥 그거고 전설이 한 마리 떠가지고 전설같은 일이 많이 나왔네 아 야 제일 잘 나오나봐 아 뭐야 제일 큰일 났어 여기 채광있어요 여기 채광있어요 안잡혀요 내가 잡았어 나중에 줄게 필요한 아 야 나 쓰레기인데 나 지금 상태 안좋은데 나 이거 상태 안좋은데 저도 상태 안좋아요 오 오 야 이디야 아 숨통 지었다 순통 지했다 아 그거 왜 봐요 그거왜 봐요 아 진짜 뭐 하는거에요 아 피원아 나 개쩌는거 나왔음 뭐요 오 정말 개 쩌네요 이씔야 일단 나 다 뽑았다 아 채연애들은 계속 나오잖아 30개여가지고 몰래 봐야되겠다 애링? 그럼 야 일단 우리끼리 우와아악!!! 아 우리 그래프 크레몬 세팅 뭐야 뭐 나왔어 방금? 레쿠자 레쿠자 나왔다고? 아 잠시만 나는 제르레아스야 우와 잠시만 우와 또 떴어 야 쪼그덕 떴어 와 서른개 에반데 아 이거 사기가 급 져야 되는데? 이거 서른개가 급 져야 되는데 아 이거 그.. 그만 봐야 되겠다 그만 봐야 되겠다 사기가 져야 된다 우리는 기술매니아까지 가능하지롱 와 기술매니아까지 있잖아 쟤들 오케이 그럼 이제 PvP 다 준비가 아 PvP래 오케이 폭게미배터리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포켓몬 명령어 쓰시고 바로 포켓몬 배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 오케이~~ 와 뭐야 저거 오 잠깐만 저거 뭐야 아 이 자식들 이렇지 그냥 자동으로 혼자 자기들 바꿀 수 있는데 바꾸는거 봐 아주 저에서 나오기 좋게 고맙네 띠 ㅇ흐흐흐 오케이 그러면은 음 오케 히디야 나 아래있는거 떼는데 와 뭐야 우리는 참새인데 쨍용이야 아 진짜 다 전술인데 집안 참새야 어 제발 아 이거 레쿠자가 압도적으로 빠르더라 내가 한방으로만 죽으면 되는데 어우 신속이네 아 조금 깎았다 와 뭐야 어 같이 보냈어 레쿠자고 본데 문제가 오케이 하지만 레쿠자 죽어냈고 아 레쿠자 마지막에 보냈구나 어 그럼 됐다 아 나 이거 버그 때문에 체력이 안보이네 라이크는 지금 체력 위험해요 노란색이 어 오케이 밤빙밤빙 79x79 오케이 됐다 됐다 아 음 아 이게 그거야 완전 랜덤이야 라이크 저거 겁나 위험한 애네 오케이 야 나 위에 있는 위에 때린다 내가 방탄 지우고 아 으아 오 라이크 다음곱 오케 아 라이크 아 아 방전 아 안돼 아 제리 내서 싫어는데 저리 걸렸다 심지어 특공이 올라왔어 어 어 저릿저릿 앗 저릿저릿 아 아 데로둔이 저릿 뭐지 마위반렸고 음 내반데 내반데 방전이 누구냐 우리 강아지들은 사나이 강력하다고 어 아 나 없어 아 아 낙고 죽은거 아니야 니가 위에니 마무리해. 내가 아래 때릴게. 라이코 죽은 거 아니야? 어? 안 죽었잖아. 뭐 안 죽었네 저거. 아니 뭐.. 라이코 그냥 위에 건 때리세. 내가 위에 있는 거 때리라고? 네. 나 왜 아직 계기 중에 멈춰있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오 야. 뭐야 내꺼 죽는 거야. 와 이 자식이 소화기야? 아닌데. 열매다. 우와. 죽어갈 때. 오케이. 라이코 죽었고. 오케이. 브란다 살았고. 로우킥. 제발. 스피드 떨어졌다. 오케이. 스피드 떨어졌어. 오케이. 도깨이불 좋아. 오케이 좋아. 도깨이불은. 안녕하세요. 피전투? 와 뭔 피전투를 꺼냈냐? 쟤? 어 제가. 야 나. 나 바꿀게. 나. 아니 나 바꿀. 아니 어차피 죽어야 되는구나. 야 나. 야 너 위에 있는 애 또 도깨이불 날려봐. 피전. 어. 나 나 전수막 때릴게. 전수막 왜 이렇게 있는 거 같냐. 위에 있는 애. 콜라 먼저. 위에 있는 애. 콜라 먼저. 뭐야 쟤 메가지나요? 메가지나. 나머지 때릴걸? 쟤 이속 빠르나? 쟤 아 이속이래. 스피드? 피전투를 아무것도 상대해본적이 없어. 아 여기서. 대로부터 때리네. 여기서 대로부터 때리네. 걔가. 그거와서. 와 뭐야 방전. 뭐야 누가 했어? 샤이니 매우. 뭐야 근데 왜 왜 피전투를 죽여? 저 방전히 다같이 죽이는거에요. 아 그래? 지진이랑 똑같애. 근데 뭐야 니들 뭐. 서로 말이 된거야? 그딴거 없어. 그딴거 없어. 뭐야 한쪽은. 한쪽은. 한쪽은 된거라고. 한쪽은 그딴거 없다라고. 아 근데 불리하긴 하네. 아 기업무. 기업무. 아 비리. 비리디온이 뭐야. 비리디온. 비리 비리. 내가 아래. 내가. 내가 아래 마무리할게. 오케이. 오. 비리디온 칼총 놀랐네. 일단 나도 썼다. 오케. 드래곤다이브. 오케 나이스. 방전. 어. 나 살았어. 오케. 오. 나 마비. 오케. 기아베띠. 오케. 드라이니커스. 마무리했다. 비리디온. 오케. 전수업만 죽이면 돼. 전수업 전기타입. 아니. 분명 나부터 때릴거야. 나 이거 피가 1이어가지고. 마무리할텐데. 끝났. 뭘 끝났어요 저희? 저..저..저..죽었나요? 뭐야. 마무리야? 그? 그치 아니 한마리 남았잖아. 아악. 망했는데? 잠시만. 아 이거 용이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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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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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때려! 플라이건 부위가 아닌가? 플라이건 부위가 아닌가? 플라이건 부위가 아닌가? 아 지진! 아 나 진짜 나 없다 안다! 아아아아악! 아 약점벌어! 안 돼! 잠시만! 더 빠르죠? 더 빠르죠? 샤이엠! 드래곤타는 기술을 꼭 끝내버리자! 아 제발 제발! 야 플라이건 뭐.. 힐 끝났어요! 마지막이야 저거! 마지막이야? 오오오! 기하메틱! 와! 기하메틱!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와! 개똥 쓰레기로 이겼다! 오오오! 주차 bolt arche 와아아아악! 개똥 쓰레기로 이겼다아아아악! 구간장판 Was Aldon